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반만에 와우 아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니 뭐 촬영이 픽스된 것들이 다 딜레이 되고 뭐 취소되고 뭐 뭐 뭐 뭐 아무튼 뭐뭐들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오늘 촬영하러 갑니다 딜레이 된 작품이 와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암튼 어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러 이동할게요 와우 전문가 전문가 lyn 안녕하세요 촬영 장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메이크업 받고 헤어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할게요 영상으로 보는 편이니까 드디어 흡수해서 사과자 파자마자 파자마자 열심히 촬영하고 있구요 코로나 방역 수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춥네요 아이고 뭐야 딱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인간의 영상입니다. 스님의 영상은 영상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촬영 끝나서 신사역에 왔습니다. 숨차다. 촬영이 너무 뭐라 그럴까? 오늘 나름 나름 꿀촬영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대기시간이 좀 길었다는 게 좀 아쉽게 하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원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편집이 편집이 완료된 작품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뭔가 뿌듯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촬영 잘했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계속 계속 느끼고 느끼고 느끼는 게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모두들 열심히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촬영 이 정도로 마치기 촬영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러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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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